비리풀 오라고 했더라구요 비리풀아 나 지금 총알 이곳은 여러 Burner 기연드분가 크네 대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견이 나오는 게 또는 고수인 것 같아요. 바람이 너무 바람 맞다고 해서 나한테 얘기하자, 밀었잖아. 여유가 와서 다 기어지러워, 기어져야지 견유사강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. 거기서 물어 끓여갖고 이 길을 쌓아. 완전히 저는 통상자가 작품이다. 실패, 그죠? 실패, 실패는 분량을 그대로 받아보기 이거 원래 보러 오셨다고? 아니, 이거 멘동해, 멘동카드 그럼 자식들 어, 자식들 가봤어요 그럼 앞으로 땡기는 건 꼽이다 이 사람이 이러면 또 너한테 사진만 준다고 여기 지금 웹돼지 사장하시는 분들이 여기 차, 차 있어갖고 차가 안 빠져가지고 119네? 119 엄청나네 밤에 잘못 나오면요 사람한테 다 이렇게 콧방울 끼고 달려듭니다 사람을 말하면 그걸 입히고 그러면 잘 날다고 들죠 콧방울 끼고 얘는 대상사자가 보내는 길이 돼서 그런 겁니다 다시는 아예 써도 못해요 우리 거기서도 주는 이유가 그 아닙니까 여기 부채치냐고 아 아 형이라도 필요가 없는데 이거 한 방만에 줍도 안 해, 이거는 여기도 한it 한글자막 by 한효정